이 말만 들어도 샌프란시스코 팀 안에서 이정훈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낌이 확 오죠. 오늘도 안타 추가 5경기 연속 안타입니다. 물론 시범 경기라 이걸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동료들에겐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. 안타도 투스트라이크로 몰렸을 때 툭툭 만들어내니 신기할 수밖에 없겠죠. 참고로 이정훈의 시범 경기 타율은 사할 6분 1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